감사드리겠습니다. 다수분들 입장해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단수인 주, 워스트리 신의 유도 강약 알지? 내? 아현? 오늘, 워크북 신의 신의 유도 강약 오늘, 워크북 신의 신의 유도 강약 박수! 박수! 네, 덤블리 좀 더 오세요. 덤블리 좀 더 오세요. 아까 나오죠? 네. 손 한 번 흔들어 주시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인사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려 인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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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은 원세상이시고요. 정말 그... 잘생기고 이쁜 분들으로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대답이 현찬인데... 그렇죠? 네! 누가 가장 이쁘고, 좋아하지는 잘생겼나요? 나! 누구? 아, 마지막이란 누나? 나! 잘생긴 사람은? 엑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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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센스가 필요한데... 잘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첫 번째 가수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한탄한 노래 실력으로 프론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수십니다. 우리 유미씨를 모시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축하러 와! 축하러 와! 축하러 와!